반갑습니다. 수은태입니다. 6평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일단은 고생을 했으면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공통 파트를 일부 해설을 할 텐데 상세한 해설은 전문항 해설지를 준비했거든요. 나기출 특별판 6편 분석지를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올려놓고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야. 전문항에 대해서 나기출급으로 세세하게 해설을 하였고 특히 비문학이 이번에 쉽긴 했지만 지문 자체는 살짝 어려운 거 있잖아. 인지와 의식, 지각에 대한 지문, 지문 해설도 들어가 있고 상세한 해설도 있고 특히 시문학, 현대시, 고전시 관한 작품에 대한 해설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설지만 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지를 인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 파트별로 얘기 나누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은 역시 뭐 큰 변화가 없어요. 무난한 출제야. 무난한 출제. 작년에도 무난하게 출제했고 올해 6평년도 역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어. 다만 벗 뭐가 무섭냐면 얘가 2, 3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수능날 고난도로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뭐 심하게 어렵다.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 전혀 그런 건 아니야. 다만 평소보다 좀 더 선지가 꼬여 있고 선지 내용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경우가 2,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때마다 난리가 나. 왜냐면 화작은 정말 이 워밍업 판단한 생각으로 가볍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야. 평소에 내가 시간 썼던 것보다 2, 3분만 더 써도 뒤에서 밀리기 시작하거든. 그럼 중요한 게 언제야? 수능이야 수능. 아 이게 그냥 모의고사 하면 그래 뭐 이거겠지요 그냥 넘어가는데 수능이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2, 3분이 아니라 거의 5, 6분이 크게는 10분까지 더 쓴 그런 여러분 선배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N수학에 대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대체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오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알겠죠? 그 조심은 뭐냐? 이렇게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화작은 뭐 가볍게 풀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지 말고 화작 기출문제 계속 공부하면서 풀면서 아 평가는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고 내가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라는 소리야. 알겠죠? 방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화작은 뭐 대단할 게 없는데 이 언매. 언매가 좀 어렵다 어렵게 나왔다 하는 학생도 있는데 아니야. 기존의 어떤 언매 출제의 평가원 출제와 비교해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딱 수능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이라는 평가원은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지문형 문제 있잖아. 세트 문제. 그 세트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달라.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문형 문제를 풀 때도 지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따라서 지문형 문제를 풀 때도 지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평가원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아. 지문에 내가 아는 개념도 있지만 모르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지문에 출제자가 배치한 새로운 조건들이 들어가는 경우 즉 지문을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최근 평가원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 평권 지문형 문제를 풀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속도가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고 매체가 이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빨리 못 푸는 거야. 은근히 매체의 풀리에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언매가 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거야. 다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 딱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매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근데 나만 오래 걸리면 그게 문제인데 다 같이 오래 걸리는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문제를 좀 풀어야 돼. 기춘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기춘문제가 그리 많지가 않잖아. 그치? 시중에 나온 이제 그 매체 문제들, 기춘문제가 아닌 매체 문제들을 좀 반드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매체 엔젤을 이제 그 수능관에서 여러분에게 선보였잖아. 거기 보면 여러분이 풀리에 시간이 걸리도록 이제 막 배치한 그런 것들 있거든요. 지문에 정보가 많거나 선진을 이제 막 디테일하게 구성하거나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이제 문제 구현해 놓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자꾸 풀어봐야지 판단하는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이 빨라지거든요. 알겠죠? 매체 풀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천천히 줄여갈 수 있고 그리고 줄인다 하더라도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는 없어.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제 풀면서 조금씩 극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문학인데 이번에 비문학 시험 보고 나서 문제 보고 나서 논란 증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선명하게 지문의 길이가 좀 줄었어. 교육청과 달리 평가는 이제 그 정보의 절대 양을 유지하거든. 지문이 너무 과하게 길지 않고 딱딱 교육역에 맞춰 출제하는데 이번엔 그중에서도 좀 이제 적게 지문의 분량을 좀 배치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수월했어요. 게다가 EBS도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었어. 그렇죠? 평가는 이제 EBS에 좀 도움을 좀 받게끔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자신의 이제 그 의도대로 출제를 했는데 다만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 EBS가 상당히 연계가 되었어. 쌤이 볼 때 아마 구평도 비슷하게 구평도 비슷하게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 그래 기추를 어느 정도 한번 풀었고 이제 EBS만 파자. 여기 있는 지문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 시험에 들어가면 정말 빠르게 정말 좀 이제 효과적으로 질문을 분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EBS만 파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월, 9월 문제를 출제할 때는 있잖아.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검토하지 않아. 시중에 있는 다양한 문제짓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6월, 9월 EBS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져와서 출제를 해요. 다만 손형은 달라. 손형은 출제하는 사람들 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들 싹 다 긁어서 가져가서 비교하면서 유사하지 않도록 출제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시중에 모의고사가 너무나 많아. 모의고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모의고사를 피하다 보면 EBS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 즉 EBS 연계가 6월, 9월은 다시 한번 6월, 9월은 높이 연계가 되지만 순간은 거의 이제 소재만 어? EBS에서 내가 반도체를 보긴 했는데 응, 반도체에 대한 게 나았구나. 딱 이 정도. 이 정도 도움받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야. 지금까지 항상 그랬으니까. 따라서 6평, 9평 높아. 하지만 이거를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수능날. 그렇지. 수능날은 이것과 달리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능날에도 EBS가 많이 연계된다.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최상의 여러분의 몸 상태를 구현해 줄 거예요. 수능날은 기대하지 마세요. 자, 확연한 난이도의 변화가 그리고 있었어. EBS를 안 봐도 사실 지문 자체가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에 관한, 인지에 관한 그런 의식에 관한 지문 자체가 좀 어렵긴 했지만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지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출제가 되었어. 즉, 의도적으로 평가하니 난이도를 떨어뜨렸거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아마 최근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 학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드디어 올 게 왔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학교도 좀 못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하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조화가 본격적으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평가관도 좀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확연하게 이제 난이도도 좀 낮춰져 가는데 수능은 수능은 N수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난이도를 수능까지 가져간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평가관이 6월에 쉽게 냈고 9월에 쉽게 냈어. 거의 예전에 그 1컷이 98점인 적이 있었어.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능날 죽어봐라. 이렇게 출제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이제 확연하게 좀 떨어졌지만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즉 방심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리고 두 가지 그러니까 EBS만 목매지 말라. 이거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 수능날은 소재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고난도 문제들도 좀 더 풀면서 여러분이 진행하면 수능날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학인데 문학은 지금까지 항상 EBS 연계가 잘 되었고 이번에도 잘 되었는데 이번에 문학이 어렵다 어렵다 말이 많아요. 맞아. 문학이 어려웠어. 비문학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문학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런 거야. 그리고 현대소설 지문이 아 지문 그지 같아. 잘 안 읽히잖아. 시간도 없는데 이 양반 거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진짜 디테일하게 막 나오는데 이게 잘 인식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문학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평권에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를 비교해보고 최근에 나왔던 어려웠던 구성들과 비교해봤을 때 갑자기 문학의 난이도가 엄청 올랐다? 그건 아니야. 딱 어느 정도 중상 난이도 정도의 출제였어요. 현대소설 지문이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시문학, 현대시에서 판단이 잘 안 된 건 분명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엄청 극상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은 아니야. 최근에 평권에서 문학은 조금 조금씩 어렵게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이 정도 문제 유형 그대로 수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좀 더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EBS 연계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항상 그랬고 앞으로 수능 날에도 이 연계율은 유지가 되겠죠. 그쵸? 지금까지 항상 그랬고 자, 근데 고난도 비연계 현대소설 그러니까 이거 이 최명이 이게 무성격자 아, 진짜 괴로웠어. 그쵸? 이번에 고난도로 이 비연계가 현대소설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 고전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고전시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고난도 비연계 고난도 비연계 작품을 읽어내는 데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좀 요구가 돼. 따라서 EBS 연계 작품도 당연히 공부해야 돼. 수능 완성 나오면 수능 완성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고난도 비연계 근본적인 독해력과 그 다음에 문학 개념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개정적으로 여기서 등급이 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 선지 구성 방식이 반영된 33번 문제 그쵸? 답이 처음에 잘 안 보여. 거기서 판단을 해줘야 돼. 답이 내가 처음에 왜 안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많이 좀 구성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작품의 내용을 이제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네 이럴 때 평가에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문학의 문제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중상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음... 이후야. 시험은 끝났잖아. 그쵸? 시험 끝나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수령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 어... 이번에 평소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고 이제 실력이 더 오르지 않을까. 모의고사를 이제 죽어라 푸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죽어라 풀고 성적이 오른 친구들도 있는데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은 음...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문제 많이 풀면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르는 건 있거든. 다만 3등급부터 있잖아. 3등급부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교정하고 이랬을 때 점수가 2등급, 1등급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풀이 연습에 집중한다. 아... 이거는 비추라고 할 수 있어요. 비추야. 비추. 모의고사를 열심히 푼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근본적으로 절대 올라가진 않아. 알겠죠? 이 모의고사는 언제? 파이널 때. 구평 이후. 정확히 10월달, 11월달. 뭐 이때 집중적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 정도면 지금 딱 적당해요. 알겠지? 모의고사에 집중하시면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버리는 거야. 지금 할 거 많잖아. EBS. 수환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고 권한도 풀고 기출문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할 거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자, 문학 당연히 공부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야, 비문학. 그래 EBS 비문학을 내가 파면 좋지 않을까? 정말 많이 강조했죠? 수능 날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알겠죠? EBS 비문학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죠? 문학 중심으로 공부하고 EBS 비문학은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 정도. 그 정도면 돼. 알겠죠? 절대 지문을 정리하고 내신처럼 막 이제 다다다다다 이제 분석하고 그러지마. 알겠죠? 시간 낭비니까. 알겠지? 비문학은 가볍게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기출문제는 계속 풀어줘야 돼요. 이번에 좀 살짝 어렵게 나왔다는 그 문학도 기존에 나왔던 그 패턴 거의 그대로거든요. 평관이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주입을 해줘야 돼. 아마 이제 그 내신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벌써 9평이야? 벌써 수능이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 얘는 좀 손에 놓지 말고 이제 내신이 다가오니까 내신 공부도 해야 돼. 하지만 기출은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면서 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하라는 소리야 얘는. 자,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때만 EBS도 다시 한 번 이제 총 정리하면서 이제 몰아서 좀 내신 하듯이 공부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좀 풀어야 되고 할 게 좀 많아. 정신없이 이제 파이널로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고난도 문제 풀이 좀 하면서 고난도 학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출이 아닌 고난도 문제 풀면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난 이렇게 틀렸구나. 이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시험장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봐야겠구나. 아 이런 지문을 내가 잡아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신경 쓰면서 봐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은 이 파이널로 전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 6평의 문제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결국 여러분의 등급이 결정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 파이널로 학습 전에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떤 친구는 이제 그 점수가 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지 그치? 지금까지 공부한 뭔가 좀 보람도 있고 그치? 성취감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아 뭐 해도 안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6평이잖아. 6평. 아직 시간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으니까 냉정하게 자기를 좀 이제 보세요. 냉정하게 자기를 분석하면서 내가 왜 시간이 부족했지? 그럼 남들에 비해서 좀 과하게 시간을 쓴 이유가 뭐지? 그럼 내가 왜 틀렸지? 이 문제를 내가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후에 여러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평 여기까지 하고 공통 파트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